선학원이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22일 채택한 결의문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겁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선학원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쟁점사안을 일방적으로 유권해석해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재판부에 대한 위협적인 법치 위반 행위라며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불교정화운동을 통해 조계종단을 탄생시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조계종이 오히려 선학원 설립 주체라며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참의를 촉구했습니다.